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요. 하나 둘 셋! 자 반대로 해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안녕하세요. 힐링 노하우 소울쌤이에요. 오늘도 레슨2 고관절 풀기. 조금 동작을 깊게 해볼게요. 어디를 하냐면 옆구리 할 거예요. 우리 옆구리 근육 많이 뭉쳐 있어요. 왜냐하면 갈비 사이사이로 근막이 당기고요. 그리고 많이 앉아 있고요. 그래서 옆구리 쪽에서 이 안쪽 고관절 이쪽으로 많이 당겨져 있고 수축되어 있고 그래서 통증도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옆구리 늘리는 동작 해볼게요. 옆구리 늘리는 동작은 앞 영상에서 조금씩 했어요. 벽에 붙어서 그냥 이렇게 늘리시는 동작 했어요. 그렇죠? 이거 간간히 하셨으면 많이 늘어나셨을 거예요. 이런 거는 기본으로 그냥 하시는 거예요. 옆쪽으로 고관절 밀면서 스트레칭 해주는 거. 오늘은 팔을 올려서 해볼게요. 한쪽 올렸어요. 반대편 팔을 뒤로 잡을 거예요. 머리 뒤통수로 해서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느 쪽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팔을 당겨주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자, 바로 하고요. 그냥 넘기는 것보다 팔을 들어서 옆으로 넘겨주면 늘어나는 부위가 범위가 더 넓어지겠죠. 반대쪽 할게요. 올리고요.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앞쪽으로. 뒤쪽으로 해서 머리 뒤를 통과해서 이렇게 잡으시고요. 귀에다 딱 붙이세요. 붙인 다음에 몸을 바로 세우시고요. 그대로 당기면서 옆으로 넘어가요. 자, 이때 시선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바로 옆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등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옆구리를 늘리는 거기 때문에 이 자세가 아니에요. 자, 정면을 보시면서 이렇게 바로, 곧바로 옆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이러고 오랫동안 머물러 계셔도 돼요. 지금 제가 다리를 붙이고 했는데 다리를 벌리고 하셔도 되죠. 다시 반대쪽 해볼게요. 다리를 벌리고, 다리를 벌리고 무릎을 세우셔야 돼요. 항상 무릎을 이렇게 어정쩡하게 놓지 마시고요. 힘을 빼지 마시고요. 이 무릎을, 그 뒤의 오금을 쫙 당기면서 무릎뼈를 위로 끌어올린 듯한 느낌으로 서시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대로 넘어가요. 그런데 다리를 붙이고 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늘어나긴 해요. 이건 불안정할 때 하시는 거고요. 이렇게요. 다시 반대쪽이요. 잡고요. 뒤 옆에 붙이시고요. 무릎 세우고요. 그대로 당기면서 정면 응시하시고 그대로 내려가요. 항상 모든 동작에는 호흡을 하시는데 동작을 행하실 때 숨을 토하시는 거예요. 호흡하고 같이 하시면 훨씬 효과가 좋아요. 마시면서 올라오는 거죠. 내가 동작을 끝냈을 때는 그냥 숨을 토하시면 되고요. 다시 동작을 시작하실 때 숨을 마시면서 준비 숨을 토하면서 행하시면 돼요. 자, 배를 끌어당기고요. 이때 관략근도 조여주고요. 엉덩이도 당기는 거예요. 다리에 힘 빼지 마시고요. 그대로 내려가요. 계속 숨은 토한 상태. 내가 만약에 여기서 오래 머무르고 싶다. 스트레칭을 더 길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호흡을 자연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마셨다 토하고 마셨다 토하고 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숨을 그냥 참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힘들어서 못 하세요. 그러니까 숨은 내 동작에 맞게 자연스럽게 이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 바로 옆에 말고요. 이 앞에 말고요. 그 사이에요. 이 정중앙과 이 측면의 사이 그야말로 갈비뼈 늦간 늦간을 늘릴 거예요. 늦간을 늘리는데 이렇게 옆으로 하시면 이 바로 옆쪽 앞쪽으로 갈비뼈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긴 안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늦간 늦간이 이 갈비뼈 있잖아요. 이렇게 빛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처럼 생긴 거는 근막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막이 많이 뭉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막염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 통증이 일어날 때 근막염이 많아요. 근막 사이사이에 막 이제 뭐 속 안에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막 엉켜 있고 어혈도 좀 있고 뭐 이렇게 좀 피곤해서 늘어난 데도 있고 쪼여진 데도 있고 이렇게 했죠. 근막들이 그 근막을 이렇게 좀 탄력 있게 싱싱하게 원위치로 만들어주는 그런 동작을 할 거예요. 자 옆도 아니고 정중앙도 아니고 어디라 그랬죠? 여기에요. 여기 내 갈비뼈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늘리려면 몸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선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자세는 자 한 오른쪽 다리를 제가 지금 뒤로 이렇게 밀었어요. 아 제가 이렇게 뒤쪽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오른쪽 다리를 뒤로 이렇게 밀었어요. 자 이 상태에요. 이 상태에요. 그러니까 자 바로 뒤로 민 게 아니고요. 약간 틀어서 이렇게 내민 거예요. 그리고 이 무릎을 쭉 펴시고요. 앞무릎은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자 깍지를 끼셔서 위로 올리시고요. 지금 왼쪽 왼쪽 다리를 저는 앞으로 내밀었잖아요. 이 민쪽 앞에 있는 쪽 갈비뼈를 늘릴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왼쪽을 측면으로 늘리면서 하늘을 보시는 거예요. 자 얘를 더 밀면 더 많이 늘어나겠죠. 보세요.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에요. 잘 비교해 보세요. 다리 모양은 똑같아요. 자 이거 아니에요.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이 앞쪽 갈비뼈 왼쪽 갈비뼈를 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완전 옆도 아니고 완전 앞도 아니고 근데 이 자세를 하잖아요. 그러면 참 이렇게 많이 하세요. 이렇게 뒤로 많이 젖히신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옆으로 많이 젖히신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그 사이 그 사이의 느낌을 한번 잘 느껴보세요. 자 반대쪽 한번 해볼게요. 뒤로 뺐어요. 뺀 다음에는 앞무릎을 접어서 밀어주시고요. 뒷다리는 편 거예요. 그 상태에서 깍지를 끼고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오른쪽 다리가 앞으로 나갔으니까 오른쪽 갈비뼈를 늘린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젖히시는 거예요. 45도로 젖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도 앞도 옆도 아닌 앞과 옆에 중간 45도 상방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앞무릎은 더 밀어주고요. 뒷다리는 더 펴주는 거죠. 이렇게 정지하고 잠깐 호흡하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왼쪽 다리를 앞으로 뽑아도 되지만 이 서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그냥 이렇게 뒤로 뽑으세요. 옆에 있는 다리를 그래서 이 자세를 만드신 다음에요. 제가 왼쪽 다리가 앞에 나가 있으니까 왼쪽 옆구리를 늘리겠죠. 깍지 끼시고요. 앞도 아니고 옆도 아닌 45도 중간 방향으로 해서 쭉 미시는 거예요. 팔도 쭉 펴시고요. 시선도 45도 상방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뒷무릎 쭉 펴주고요. 엉덩이 조이시고요. 앞무릎 더 많이 밀어주고요. 배 끌어당기고요. 관략근 조이고요. 옆구리는 더더욱 많이 밀어주고요.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반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자세가요. 이 지금 이 옆쪽을 늘리는 제가 요가의 좋은 점이 뭐라 그랬죠? 비틀어서 빨리 짜기 몸을 비틀어 짜듯이 물기를 쭉 빼듯이 비틀어 짜는 동작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요가는 그러니까 이런 동작을 하시면 몸을 약간 이렇게 틀어서 꽈배기처럼 틀어서 짜주는 효과가 있어서 좋아요. 근육들도 자극을 많이 해주고요. 자 이번에는 왼쪽 다리를 뒤로 보낼게요. 그러면 지금 이 자세가 되겠죠. 이제 오른쪽 갈비뼈 늘리겠죠. 그럼 정면에서 그냥 뒤로 넘어가지 말고 옆으로 넘어가지 말고 살짝 비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릎 무릎 더 밀어주고요. 뒷무릎 펴주고요. 관략근 조여주고요. 물론 팔꿈치도 쭉 폈어요. 호흡 잘 조절하시면서 배도 끌어당기고요. 이게 이제 몸이 이렇게 약간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을 딱 잡으셔야 돼요. 이 무릎에다가 힘을 주셔야 중심이 잘 잡혀요. 발가락도 힘줘서 세우시고요. 제 시선도 좀 봐주세요. 어딜 보고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호흡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조금 더 강하게 스트레칭 하는 동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톱 자세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거예요. 이건데 이제 만약에 제가 지금 앞에 벽이 있다면 벽과 제 무릎 가슴 양쪽 어깨 이마 코 이게 벽하고 이렇게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느낌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가 아니고요. 이렇게요. 이렇게 그리고 팔도요. 앞으로 나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투명 벽이라고 생각한다면 벽하고 이렇게 붙은 거죠. 이 자세예요. 근데 이제 이건 스탑 자세고요. 동작은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이 자세에서 무릎을 뻗으시고요. 팔은 뒤로 오는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인데 앞으로 차고 뒤로 가고 이게 아니고 이렇게요. 옆으로 이 무릎과 이 팔이 무릎과 팔이 서로 수평인 상태로 이렇게 서로 멀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동작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이거예요. 무릎을 차올리고요. 둘 셋 이렇게요. 무릎을 차올리고 팔은 뒤로 보내는 거예요. 이때 허리를 한번 싹 비틀어주는 거예요. 약간 강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요. 하나 둘 셋 자 반대로 해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힘이 느껴지시나요? 제 동작을 보고 힘이 느껴지시나요? 자 힘을 빼고 해볼게요. 자 이거는 힘을 뺀 거예요. 모습은 똑같아요. 그렇죠? 모습은 똑같아요. 하지만 힘이 안 들어간 거예요. 무릎과 팔의 자세도 똑같아요. 위치도 똑같아요. 근데 이건 힘을 빼고 한 거고요. 하나 둘 셋 느껴지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주 강하게 팔을 위로 들어 올리고 아주 강하게 무릎을 위로 올리시는 거예요. 반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신 동작이요. 쉽지는 않지만 자꾸 해보세요. 흉내 내보시고요. 자꾸 안되더라도 해보시면 잘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이 동작이 잘 되는 날 여러분 옆구리가 엄청 시원해지고 거기다 보너스로 날씬해지세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안녕 고맙인